음 10만코인? 이건 무슨 이벤트지? 어이 친구! 내가 알려주지 1등학교에게 10만코인 10만코인 몰빵 찬스 획득한 10만코인 친구랑 사이로케 엠빵 1등학교? 그럼 우리 학교가 1등하려면 어떻게 해야함? 그것도 내가 알려줌! 레진코미스 닷컴 이벤트 페이지 접속 응모하기 그리고 학교 정보 입력 잇츠 베리 심플! 간단하네? 근데 순위가 왜 이렇게 낮죠? 또 내가 알려줌 이건 학교대항전 친구들을 불러 어 이게 뭐야? 10만코인을 준다고? 오 1등이네 제 궁들 축하 축하 이제 선물함에 있는 코인들을 확인! 동조인 가겠네 고마워 흐흐흐흐 친구는 왜 울고 있는 거지? 우리 학교는 정규장 수가 너무 적어요 응모해도 안 될 거야 아마 돈 크라이! 아직 럭키 찬스가 남아있다는 사실? 매일 한 명씩 총 100코인! 100코인! 흐흐흐흐흐 흐흐흐 랄? 1등은 레디코믹스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확인! 100코인 럭키 찬스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그리고 지금 바로 이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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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